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신생팀 돌풍을 일으켰던 충북 청주FC가 성적 부진으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악한 재정 극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을을 맞아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명화를 즐기는 이색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7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부족해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지만 내년에도 빚을 내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데요.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은 줄였다고는 했는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은 대거 반영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꾸린 내년도 산림은 7조 1,683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394억 원, 0.6%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긴축 재정입니다. 국세 결손 규모가 2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장 정부가 주는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 세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채 301억 원을 발행했고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110억 원을 빌려 모자란 세입을 채웠습니다. 충청북도는 빚을 낸 만큼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불효 불급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는 등 세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건설처럼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은 대거 반영됐습니다. 출산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대출이자 지원 등 저출생 사업과 관련한 현금성 지원에 140억 원 넘게 배정했고, 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문화의 궁전 사업에도 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깎았지만 김 지사 역점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9월 2차 추경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김영원 충북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제천 옛 청풍교를 당초 계획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도의 황영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옛 청풍교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의사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 뒤집혔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가 나온다면 보수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원안대로 철거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용수와 발전 판매 수익금의 출연 기준을 상향하고 출연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더 가져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수몰 아픔이 있는 단양군과 강원 양구군 등을 땜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가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음주운전을 했다는 남성 말만 믿고 경찰이 실제 운전한 여성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사건인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 음주운전 부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범인도피방조죄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의 한 교차로에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이 차량의 탑승자는 20대 남녀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닌 여성이 운전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남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동승자였던 남성에게는 징역 2년, 운전자였던 여성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렌터카 업체를 속여 보험 사기를 벌이려 했고 출소 이후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남성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운전했다고 수차례 진술해 범인 도피 방조가 인정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범인 도피 방조죄는 받아들였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집 CCTV를 분석해 여성이 소주 12잔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음주 처벌 기준 수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인명 피해가 없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4배달 했으면 벌금형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승용차가 돌진한 상가의 피해자는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법정 구속을 미루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K리그2가 지난 주말 끝났습니다. 창단 2년 차를 맞은 충북 청주 FC는 성적 부진으로 감독까지 중도 사퇴했지만 결국 11기록하며 지난해 돌풍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열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의 K리그2 시즌 마지막 경기. 후반 일본 탈레스의 도움을 받은 김영환이 만의 골을 넣었지만 잇따라 3골을 허용하며 1대 4로 줬습니다.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충북 청주의 성적은 13개 팀 가운데 10위.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18명, 19명 이런 정도로 부상 선수들도 많았고 선수 스쿼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적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창단 첫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위협하며 신생팀 돌풍을 일으켰지만 2년 차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지난해 13승을 거뒀지만 올해는 8승이 고작. 비기거나 진 경기도 많아 승점도 10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충청권 더비였던 아산이 리그 2위를 차지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창단 동기인 천안도 한 단계 높이 자리했습니다. 시즌 득점이 32골에 불과해 리그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공격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조르지 같은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없었습니다. 올해 공격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긴 했는데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저희가 좀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올해 안에 선수단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대규모 계약 해지도 예상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예산 지원도 1년에 20억 원에서 10억씩 증액을 요청한 상황. 창단 당시 5년간 지원금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프로축국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선수 연봉이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타 구단들도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들도 선수 수급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시즌 종료와 함께 새 시즌 구상에 들어간 충북 청주FC. 부진한 성적표에 따른 선수단 구성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20곳에 이달부터 늘봄 실무사가 배치됐습니다. 늘봄 학교의 행정과 회계 업무를 전담하며 기존 방과 후 담당 교사와 늘봄 프로그램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을 돌보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는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국공사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265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총, 충북교사노조 등과 간담회를 가진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교원 기초 정원제, 교원 정원 항목 신설 등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원 단체, 노조 대표들은 교원 정원 확보와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을 맞아 전곳 곳곳에서 대규모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지만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작은 공간을 활용해 지역에서도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전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정글에 나타난 사자. 이내의 꼬리를 감추고 정글 속으로 사라집니다. 재즈 선율과 함께 호수에 비친 목과적인 풍경과 낭만적인 파리의 모습이 스크린 속에서 몽환적으로 표현됩니다. 시대를 앞선 미술가라 평가받는 앙리 루소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키스의 구스타프 클림프 작품의 소재도 베토벤과 바그너, 쇼팽의 클래식 선율에 맞춰 등장합니다. 산면으로 이루어진 스크린에서 아이들은 어느새 작품과 하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서 클림프와 루소의 주요 작품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입체적 구성을 통한 미디어로 연출한 전시입니다. 협소한 공간이 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편안한 감상과 체험 장소로 꾸몄습니다. 아이가 색칠한 게 직접 미디어 아트에 나오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반고우의 작품 연대기를 따라갈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고우가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밀레의 이삭줍는 여인들 등 앞선 시대의 작품을 비롯해 고우의 초창기 작품부터 말년의 역작 별이 빛나는 밤까지 모사 작품 55점이 조선시대 일제가 세웠던 식산은행을 리모델링한 충주 관악골 아트뱅크 243에서 전시 중입니다. 수탈의 역사를 가진 공간과 당대인 인정받지 못해 쓸쓸하면서도 강렬한 고우의 작품 세계는 묘한 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고우의 작품이 강렬한 색감과 또 화려한 붙어치가 특성이다 보니까 이 건물하고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간 순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미술관 없이도 지역의 작은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한 이색 미술 전시들. 클림토와 루소 미디어 아트전은 다음 달 1일 반고우 별이 빛나는 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련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파쇠동 건물 한 동과 안에 있던 파쇄 설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500톤의 폐기물 더미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서 전체 인력이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외부 업체에서 400만 원어치 연구용 드론과 장비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총경은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드론 연구 워크숍에 친분이 있던 주최측 초대로 참가해 400만 원어치 연구용 드론과 장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드론개발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도 같은 행사에 참여해 드론을 받았지만 경찰은 연구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충북 5개 시험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장소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보관되다 수능 당일 아침 각 시험실에서 배부합니다. 수능 수험표는 내일 오전 10시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하며, 이어 오후 1시에는 각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능 시험은 모레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치러집니다. 일본 기업인 JSR 마이크로코리아가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본사 임원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김영환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 JSR 마이크로코리아는 2026년까지 오창 외투지역 2천 제곱미터의 반도차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LCD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JSR 마이크로코리아는 일본 JSR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돼 지난 2003년 오창에 설립됐습니다. 청주시 강서 2동 일대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속속 조성을 마치며 공장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청주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회 109에 부분 준공을 인가해 전체 변적의 90%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1호